아무래도 우리 집사람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더 잊게 되실 겁니다. 그렇다 해도 가능한 다 맞춰드리세요. 환자분께 감정적으로 독려하게 하는 건 더 좋지 않습니다. 아휴, 왔어! 어머니 주무시고? 니다 뭐야? 어, 재수. 아버님 기재해서 얼마 안 남았잖아. 시간 날 땐 미리미리 이렇게 사다 날라야지. 나중에 병원 갈 시간 있지. 하게? 엄마도 저러신대. 아이고, 어머니랑 기재사랑 무슨 상관이라고. 재산 넘겨받는 게 뭐 한도행가. 내가 알아서 할게요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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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용아 아빠 재미있게 놀았어? 응 대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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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상아